평소 SNS를 하다 보면 좋지 않은 사건이나 걸러지지 않은 마구잡이 정보를 접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른 다른 게시물을 찾아서 손가락으로 화면을 올리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부정적인 단어를 접했을 때 우리 마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겠죠. 한 실험에서 노인이 연상되는 단어를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쓸쓸한, 늙은, 그리고 은퇴라는 단어를 본 사람들은 그 전보다 똑같은 40m를 가는데 평균 3초 정도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해요. 3초라고 하면 정말 작은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이 단어 몇 가지로도 이렇게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단어들은 어떨까요? 활력, 스피드, 사랑스러운, 달콤한, 꽃봉오리, 따뜻한 커피, 그리고 행복한 하루. 오늘 정오는 힘낼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좋은 단어들만 콕콕 담아볼게요. 자, 11월 7일 화요일 MBC 경남 정오의 만국, 저는 조복현입니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CN블루의 연주와 노래로 Sweet Holiday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들 들으면 기분이 좀 좋아지시나요? 활력이 넘치는, 유난히 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람도 있겠고요. 누구만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누구만 만나면 힘이 생긴다. 아마 우리 또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만 보면 저절로 막 엔돌핀이 솟는다. 내가 이 맛에 산다. 아마 이런 느낌들 드실 것 같고요. 또 우리 평범한 직장인들이라면 월급날, 이런 단어만 들어도 보너스, 연휴, 휴일 이런 얘기만 들어도 왠지 좀 에너지가 솟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평범한 하루에서 이 점심시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점심시간 되면 잠깐 오전에서 오후로 넘어갈 때 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맛있는 점심도 먹고 잠깐의 여유가 생기는 시간이니까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7211번님이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단어 조복현 추가합니다라고. 제 본명이긴 한데 이 시간에는 항상 제가 이제 복자씨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끔 제 실명을 이렇게 적어주시거나 복현씨 이렇게 하면요. 저도 모르게 진짜 약간 가슴이 진짜 설레요. 약간. 복자씨 이러면은 별 느낌이 없다기보다는 되게 익숙해졌는데요. 이 시간에 복현씨, 조복현 이렇게 하면 약간 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7211번님. 자 오늘요. 부디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일들 또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기를 바라면서 정우의 만국 오늘도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샵 2244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노래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고요.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한 통당 100원의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부는요. 음악으로 또 멋진 LP 음악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게 하는 사람이죠. 아침 행진 김군과 함께 LP의 시대 변함없이 준비할게요. 자 11월 7일 화요일의 정우의 만국 듣고 계십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의 정우의 만국 3부 듣고 가십니다. 오늘도 추억의 LP 음악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LP의 시대 아침 행진 김군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섹시해요. 너무 훅하고 들어오세요. 아니 그 여자진행자분들 특히 목소리 좋은 분들은 코가 맹맹해도 목소리 되게 예쁘게 들려요. 정말요? 남자는 그렇게 하면 되게 지저분하게 들리던데 저는. 저희 아까 김장 얘기했거든요. 김장 언제 하세요? 잘 모르죠. 아 왜? 알면서. 김장은 저희 장모님이 하시기 때문에. 김장 하면 보통 수육 삶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드세요? 제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딱 한 번인가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완전 맛있죠. 이게 좀 편견인가 봐. 저는 우리 김군은 이렇게 막 속젓갈까지 다 딱 정하셔가지고 직접 치대시고 통에 넣고 수육까지 다 삶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김장은 안 합니다. 요리는 좋아하는데 김장은 안 합니다. 김장은 아무나 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역시. 김장은 장인의 손에 의해서 진짜 프로페셔널한 그런 게 아니면 함부로 접근할 게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역시 음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는. 나는 고기 요리만. 고기만. 생선과 고기 요리만. 주로 술안주. 네. 김현재 씨는요. 저는 제가 김장 다 합니다. 제 주위의 지인들은 제 김장 김치가 제일 맛있대요라고. 제가 알기로는 되게 애기를 둔 우리 엄마인데. 보통 이제 적당한 맛인데도 최고라고 얘기하죠. 그런 거야? 나눠주니까. 나눠주니까. 이 정도면 먹을만해. 네. 농담이에요. 웃장은 소리예요. 아 또 삐칠라. 아니 근데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거나 물론 사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단계가 되면은 거의 이제 보통 자기가 도전하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좀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제 보쌈 김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장모님께 말씀을 드려보니까 너무 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대요. 그래서 왜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원래대로 하려면 오리지널리티를 하려면은 이게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기 싫으시고 그래서 안 하시는 걸로. 어쨌든 이제 김장철이 시작될 텐데요. 또 이렇게 옆집은 뭐 넣어 먹는지 서로 좀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럴 때 한 번씩 인사도 나누고 또 바꿔서 먹어보기도 하고. 이게 지역보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집 후배인데 집사람 남편인데 안동, 경북 안동 출신이에요. 거기 추운 쪽이잖아요. 약간 종갓집 그런 느낌인데 저희 장모님 김치를 생각보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원래 그 위쪽 지방 추운 데는 젓갈을 안 써요. 그냥 심심하게 깔끔하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젓갈이 들어간 그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아 이 맛있는 김치를 이렇게 또 싫어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지역마다. 저도 어제 저희 막내 어린이집 엄마가 주말에 다녀왔다면서 김장을 나눠주더라고요. 아 먹어봤는데 역시. 딱히 거절은 못하겠고 그렇죠? 아니 진짜 저는 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유빈 엄마 고마워. 유빈 엄마 좀 더 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방송에서. 아니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야. 눈치가 있어요 사람이 그죠? 유빈 엄마는 세 포기만 더 주는 걸로. 평소에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미안해요. 자 오늘은 어떤 판 가지고 오셨나요? 70년대를 풍미했던 싱어솔라이터죠. 영국 태생이었던 알버트 하몬드. 알버트 하몬드의 노래입니다. 네. 알버트 하몬드 하면 저는 일단 그 For the peace, for the peace 이 노래를 생각납니다.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하는 거. When you go away. 이게 뭐냐면은 이 노래의 제목이 인류의 평화를 위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거창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각종 국제대회 있을 때 이 노래가 라디오에 많이 나왔었어요. 정말 창피해졌습니다. 제목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잰데 가사는 상당히 좀 짜증나시는 가사. 저도 좀 전에 좀 찾아봤는데요. 어젯밤에 만난 여인이 있었어요. 당신이 너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떠났어 이 여자는.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당신이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떡하냐. 차라리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제발 당신 떠나주세요. 내 마음에서 사라져주세요.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노래 분위기도 되게 차분하고요. 뭔가 좀 성스럽기까지 한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런 가사인데 올림픽이나 무슨 국제 행사 이런 거 쓰이면 이상하지 않나요? 유엔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런 가사예요. 이거 절대 뭐 세계 평화나 상관없고요. 나쁜 여자. 니가 지구를 떠나야 인류가 평화로워지는 거야. 나쁜 여자. 자 알버트 하먼드의 하먼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 Kind 함께 할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또 이 가사의 의미를 저희가 한번 알고 들으니까 또 다르게 들리네요. 이 곡이요. 대표적으로 저는 들었던 얘기인데. 지금 돌아가신 이종환 선생님께서 어느 소녀에게 바친 사랑 이야기입니다. All for the love of a girl 했잖아요. 그 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판무파탈. 나쁘다 이거죠. 떠난 여자야 된 얘기인데. 전부 다 애들은 음악다방 음악실에서 사랑하는 그녀에게 듣고 싶어요. For the peace. All for the love of a girl. 어느 소녀에게 바친 사랑. 내용 그건 아닌데. 막 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현 씨가요. 오늘 이 곡 아름답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이렇게 진실된 마음이긴 하잖아요. 너무 그 여자가 좋고 못 잊으니까. 아니 이제 그거죠. 오늘의 평화를 위해서 떠나다 가는 얘기는 뭐냐면. 네가 다른 데 가서 또 사랑이랍시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또 하룻밤 즐기고 가면 또 상처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죠. 나쁜 여자. 그러네요. 또 그러면 될 수 있겠네요. 넌 그렇게밖에 못 살 거야. 이런 거죠. 약간 저주하는 느낌. 되게 싫어하는 거야. 난 상처가 너무 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니 근데 그렇게 좀 그런 마음도 이렇게 낙흑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멜로디 담아내다니. 마지막에 보면 포잡이 약간 들끓는 듯한 허스키 하면서 약간 절견했던 노래 하잖아요. 평창법이. 그런 내용이라서 그런 거죠. 나쁜 사람. 내 마음 이렇게 막 휘져놓고. 나빴어. 그냥. 자 알버트 하몬드의 곡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만나볼 곡은 어떤 곡인가요? 알버트 하몬드의 음악적 색깔 중에 하나가 개몽주의 가사예요. 개몽요? 그러니까 개몽주의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아 내가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입구선 읽거나 아니면 증안시 했거나 소홀히 했던 그런 얘기들을 좀 끄집어내서 이슈화를 시켜서 공론화 시켜서 음악을 통해서 한번 뭔가 바꿔보자는 그런 개몽주의 세상을 갖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노래가 다운 바이덜 리버예요. 이 노래가 뭐냐면 이제 강가에 나갔어요. 오늘날. 때죽음 당한 피크니크를 갔는데 강가에 때죽음 당한 물고기 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던. 이 계기가 바로 다운 바이덜 리버부터 이제 그렇게 색깔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가사도 그런 거죠. 이제 막 밤에 놀러가서 강에서만 수영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간 거야.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멍청한 사람들 거기서 수영했단 말이야. 폐수로 오염된다는데 밤에니까 안 보이잖아. 거기서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라면 물고기도 살 수 없고 물고기 살 수 없는 곳이라면 사람도 살 수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강물에서 수영하느냐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즐긴 것뿐인데 오염된 강물에서 막 독이 올라가지고 병원을 단체로 입원하는 그런 내용의 음악입니다. 알버트 하몬드의 다운 바이덜 리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개몽적인 느낌을 담고 있는 두 번째 곡. 그런데 분위기는 되게 밝아요. 믿음은. 오늘은 그러면 이 곡 듣고 하나 더. 알버트 하몬드의 곡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곡들이 워낙 짧다 보니까 오늘은 그러면 세 곡 듣는 걸로. 또 곡도 워낙 좋고요. 다들 알만한 노래들이고 예전에 다 친숙했던 노래들이라서. 한 곡 더 준비할까요? 좋습니다. In Level Rain in Southern California.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는 제목인데 이 노래가 알버트 하몬드가 원래 밴드로 출발해서 활동하다가 솔로로 독립하면서 1972년도에 이 노래가 빌보드 싱글 차트 5위까지 오르면서 히트를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빅히트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아마 들어보시면 우리 청자분들 귀에 익숙하죠? 익숙하죠. In Level Rain. 노래 안 나 그래요. Rain in Southern California. 아닌데 저도 항상 이렇게 멜로디를 제일 맞게 부르거든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래가 재미있는 게요. 남부 캘리포니아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세대는. 저는 오렌지. 아몬드. 아몬드. 캘리포니아 아몬드. 역시 부르는 거. 뭐지? 블루 블루 다이아몬 사는 옛날에. 생각난다. 조영남 씨가 불렀던. 생각난다. 그 사연. 그 바로. 그리고 금강도 유명하고요. 남부 캘리포니아. 건조한 사막 지형이기도 하고. 지형상으로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에요. 잘. 건조한 지역인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오비이라. 이 노래가 비기틀을 하면서 갑자기 남부의 캘리포니아에 대홍수가 난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위로하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 노래 사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뭐랄까. 그 화제를 모았던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비에 관한 노래를 부를 때 제일 그 뭐랄까. 그 계절을 잘 타야 되는 게. 이적 씨가 레인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좋아해요. 그 노래가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해의 년도. 그 당해의 년도에. 홍수가 나가지고. 홍수 피가 엄청났었어요. 그리고 진짜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걸 틀면은. 막 항의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방송국으로. 지금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그런 거 틀냐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노래가 안 나간 거죠. 결국. 그러니까 어떤 압력이고 부담감 때문에 PD들이 선곡을 안 한 거예요. 또 DJ들이. 그래서 묻히고 말았던. 비운의 명곡이죠. 날씨 때문에. 그런 비운의 곡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 또 김근 DJ는 그런데 전혀 연연하지 않으시잖아요. 네? 저는 심지어 갖고 멘탈이 강해요. 그러니까. 노래가 좋으면 그냥 끝붙하게 틉니다. 자 오늘 세 번째 곡입니다. In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 네. 요거 그러나 그 당시 굉장히 빅히트를 했었던. 남북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In Never Rains in Southern California라는 곡이고요. 저 갈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비 소식 있던데. 저녁에. 그렇죠. 추워지겠다. 그래도 우리 늦가을인 거 믿고 삽시다. 감기 조심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